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디프레이션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디프레이션 상태에서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혹한 디프레이션 상태를 일찍 경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오늘은 일본경제신문사에 서울지국장을 지냈던 타마키 타다시 기자가 잃어버린 20년이 던지는 경고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 메인 타이틀은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 를 중심으로 디프레이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국장을 지냈고 한국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한국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본 경험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히 비교하면서 쓴 책이 잃어버린 20년이 던지는 경고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자산가격의 폭락입니다 1991년 봄에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많은 전문가와 선배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부동산은 그냥 갈피를 못 잡겠으면 사라 라고 하는 철칙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1991년 봄에 5,400만원 약 5억 4천만원을 주고 직장에서 지하철 약 40분 거리에 도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위치가 꽤 괜찮았습니다 입지 조건이 대출금리는 7%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3월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휴스턴으로 특파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저자는 특파원으로 가게 된 것을 미리 알았으면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특파원에 파견된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값이 5,4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2,4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결국 타마키 타다시 기자는 7년 만에 60% 떨어진 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말았다 내가 겪은 일은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다 버벌 붕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1990년대 후반 일본에 쓴 이런 이들이 아주 흔하다 전국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나 토지가 속출하였다 생각해보면 일본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50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런 강한 부동산 구매욕이 부동산 신화를 만든 것이다 16에서 1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통념과 고정관념이 크게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디프레이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갭 투자의 위험입니다 타마키 타다시 씨는 한국은 독특한 전세 제도와 담부대출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돈이 회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더욱 악화되어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 어느 시점에서 파는 사람은 싸게라도 팔려고 할 것이다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31쪽과 3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처분소득과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기가 계속 침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파괴의 만연입니다 타마키 타다시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블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디프레이션에 빠졌다 저자가 디프레이션을 정의한 것은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진다 거리에 넘쳐나는 가격 인하, 가격 파괴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거치며 일본의 물가는 분명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인이 퇴근 후에 마시는 술값, 점심값, 슈퍼마켓 식료품값, 옷값, 골프장 이용료 등 온갖 것들의 가격이 떨어졌다 46쪽과 47쪽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디프레이션이 뚜렷하게 특징 짓는 것은 가격 파괴라고 부르는 현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 등장한 것이 가격 파괴의 모델인 바로 유니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산과 폐업의 급증입니다 타마키 타다시 씨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일본에서는 고급 요리점이나 바, 클럽 등이 연이어 폐업했다 골프장도 예배는 아니었다 그때까지 1인당 3천엔이나 5천엔짜리 점심 메뉴를 내놓던 유명 호텔의 메뉴가 갑자기 900엔이 되기도 했다 5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프레이션의 중요한 특징은 소비자의 수요 감소에 따라서 기업 매출 급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범위한 도산 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을 개량한 사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는 일이 디프레이션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힘 과거에 일본인들의 명품 집착은 심한 편이었다 일본인들의 전반적인 소비 성향이 크게 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무렵이다 버블 경제의 붕괴로 경기가 급속히 시극하자 소비자의 지갑도 굳게 닫히고 말았다 이 시기에 맞춰서 유니콜로가 등장한 것이다 7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디프레이션은 고객이 지갑을 닫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프레이션의 가장 큰 충격은 고객이 급속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 파급 효과로부터 누가 예외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단단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인들이 겪은 새로운 현실 혹독한 디프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일본인들은 네 가지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뉴노말이다 새로운 균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둘째,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셋째, 땅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넷째, 임금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12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마키 타다시 기자의 주장은 우리 모두가 익숙한 독림을 깨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번째입니다 설마설마하다가 경험한 일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고 디프레이션이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포기했고 3, 40대 한참 일을 해야 할 제대는 그냥저냥 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불황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황이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이 되었고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말았다 121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잘 회복되겠지 하면서 땜빵질 처방을 하다가 시간을 보는 거죠 근본적인 수술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20년을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일본의 시행착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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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